당첨권 안할려주네요. 자, 64%의 지지도. 자금 흐름이 증가했대요. 보상을 뭐 받을까요? 이거 괜찮지 않을까? 4년간 모든 공업 건물 건축비용 20% 감소. 그리고 이제 공장을 좀 지어야 되거든요. 네, 제철소 했어야 되니까 제철소 질게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사절단 동맹. 건물은 제철소. 제철소. 철과 석탄. 아, 둘 다 있죠? 앞에다 지어주겠습니다. 자, 침령은 또 발표할 수 있는 게. 아, 이거 하려면 사회지휘 연구해야 되네요. 산업화도 2년간 50% 감소인데 이거 발표하면 50%, 20%, 70% 감소되나? 자, 농업보조금은요. 모든 대규모 농장 및 수요 농장의 효율도 증가하거든요. 월간지 600. 600이면 괜찮지. 이거 하나 개발합시다. 버프가 버프를 걸어주는 이런 걸 해주면 좋겠네요. 산업화. 산업화도 괜찮고. 자, 만 달러 더 넣어줄게요. 11만. 금방 한 5, 60만만 돼도 이자로 올라올 것 같은데. 자, 무역은. 현재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강철, 얼반지. 철수출. 황금. 아, 이게 짭짤한 것 같은데, 황금도. 3000달러. 주축군이 80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축군 거의 80되지 않았었나? 67이구나. 대세관을 하나 더 져서 하나는. 대세관 하나 더 질게요. 대세관. 주축군과 넓반지 교육이 종료 있대요. 고기. 고기 좀 수출할까? 고기 두 개. 둘 다 연합군이 올라가네요. 연합군. 연합군 관계를 좀 올리자. 연합군 관계 77.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체수도 이제 빨리 건설해야 되고. 황금이 27,000개나 정도 남았고요. 이쪽은 4,000개. 이쪽은 거의 고갈됐네요. 고갈되는 거는 이제. 측정 중에 고갈되게 하는 게 이제 냉전시대에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올려주는 거죠. 그건 지금 못하니까 어쩔 수 없네. 자원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대세관 주축권 충성합시다. 현재 81. 이젠 될 것 같은데. 무역. 강철. 그쵸. 되죠. 하나 제거하자. 고기 요거 제거하고. 강철. 9,000달러 있고. 4,000달러. 아, 황금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황금은 또 없어졌네. 자꾸 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니까. 강철 하나 더 해줍시다. 밑에 나중에 하고. 자, 27,000달러 들어왔어요. 무주 특자 몇 명? 60명. 판자칩 19개. 10,000달러. 경찰서 지워졌고. 대학교 진다고 그랬지? 대학교 졌나? 아, 여기 졌죠. 대학교. 대학교 관리자는 없고요. 연구 프로젝트. 생산하구. 아, 여기 천무대도 됐죠. 그리고 냉전 시대 해체 되네요. 집을 팍팍 늘려줍시다. 집, 집 줄어드는 측령. 도시개발. 인형 50% 공표하고. 집을 저어줄게요. 이때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해야지. 측정 중에 건축화가 액티브 돼있네요. 건축화가 공동주택 팝팝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늘리는 거죠. 싸지니까 가격이 반값이니까 팝팝 늘려줄게요. 여기서 좀 짚고 오케이 쭉쭉 올라갑니다. 산업화하고 있는 거죠. 산업화 사설단및 해외동맹 해제 다음 미션은 사회주의제도에서 아까 그 측정 있죠. 그거 얻게 해줄게요. 야 근데 설탕은 왜 럼센스는 안해 설탕은 인풋 955 여기 설탕은 공장 있는데 407 생산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평소 수익 7000달러 자 이거 꽤 내줘야 되는데 섬유비료 자 제철소가 완성됐습니다. 제철소는 영광로 오염 20 증가하지만 아 효율 20 증가하지만 오염 30 증가 오염 따위는 상관없으니까 여기는 고등학생이 들어가네요. 고등학생 고등학교 어디갔지? 고등학교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아마 특수능력이 더 빨리 졸업하는 게 있을 텐데 어? 해오리바람 해오리바람은 별로 타격이 없더라고요. 바람은 조금 죽고 이따위 해오리 별로 날아가지도 않죠? 흔적한데 지진 이런 게 무섭더라고 지진 연합군 고기 교육이 해제됐고요 이쪽 고기는 누구지? 연합군 다시 자 빨리 가라 4나만 죽었어요 8명 구호기금서 1000달러밖에 안 들어오네 피해가 없으니까 얼마 줄 때 했나? 18만 7천 달러 2, 3 자 다음 연구는 나침반 권선거 어 연구점수 받았죠? 200점 집 2 다 지어주고 있는데 빈곤층이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책령도 제가 이거 해줬죠? 어... 낮추는 거 안 해졌나? 대출 보조금 아직 안 해졌네요 이거 좋죠 이게 어... 주관시설에 살기 위한 재산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고 집에 입주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먼저 요거 사회보장대도 합시다 복지국가니까 트로피커는 복지 되는 국가 우리나라 액션입니다 금지법 칭령공포 금지법이란 게 뭐였지? 이거 없었었죠? 금지법 금주법이었던 거 같아 종교인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금주법이었던 거 같아요 금지법이라고 이거 잘못 오타였거든요 금주법 한번 해볼까 럼 증유소를 중단시키는데?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이거 안 해야겠네 정교인 입지가 15 정교인이 입지가 얼마길래 60이 낮은 입지 필요 없어 올리고 싶은데 포기해 어 미션 또 생겼네 대사관에서 연합군 축출 연합군을 쫓아내면 주축군에게 주축군에서 우리에게 대규모 군문 지원을 해줬겠대요 이건 미션이 두 개 뜬 거 보니까 둘 중 하나겠지 그쵸? 연합군을 가담하시오 연합군이 난 난 거 같아 아무래도 연합군을 가담합시다 연합군 가담이 동맹인가? 칭송 한번 하고 동맹 동맹하라는 거죠? 지금 아직 안 있네요 동맹이 어 여기 부서졌어요 황금 어 닿겠네 아 벌목이 닿겠네 벌목소 벌목소 한 개 더 지워주면 되니까 960달러인데 돈이 없네요 자 13000달러 수출하고 뭐 역시 설 함선 하나 놓네요 양모 어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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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목소 하나 더 지워주겠습니다 초반엔 나무파라서 하는게 장땡입니다 나무 파세요 나무 자 건성거 해제됐구요 트로피코 지도가 완전 해제됐네요 보시면 트로피코의 안개가 다 거칩니다 요거 개발해주면 건성거 요거 나침판 다음에는 은행에 올려갔구요 은행 두개 요거 올려줄게요 1000달러 1000달러 근처에 여기도 석철 하나 더 있네 우선은 이제 그만 캐야겠어 조금 이제는 좀 자지용을 하고 조금 이따 캐줄게요 왜냐면 이거 다 소진되거든요 이건 우라늄이다 끝에는 우라늄처럼 좀 나중에 캐야겠네요 지금 나갈 수 있는 곳이 좀 밀리네 바다가 배가 느려 에멀린 줄리아 바나나 석탄 옥수수 오유를 캐고 있네요 엔터프라이즈 호 스타트랙이 엔터프라이즈 호죠 엔터프라이즈 호 디파이언트 이사벨라 자 집을 왕창왕창 쥐어줬는데 아직 못들어온 사람도 있고 현재 무주택자 23명입니다 많이 줄었죠 무직 13자리 나물자리 3개 나물자는 고등학생이 필요한 일자리네요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학생이 지금 8명 있습니다 포도가 제가 어디 예금 얼마 돼 있나 32만 금방 깨겠습니다 제재소 통나무널반지 제재소 짓고 있으니까 관리자는 통제관 제식님 어 이게 있구나 새로운 나무 심는 없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벌 목소를 새로 나무 심지만 예산이 두 배로 증가 이게 좋지 제식님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4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타이도 있긴 있네요, 업그레이드로 어, 알았어요 자, 2탄 연구는요 매수 세관 세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은행을 지어줄게요 은행 이게 하다보면 좀 느끼는 거지만 미션을 깨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은행은 여기다 지어줄게요 은행이랑 대사관리랑 모양이 비슷하네요 건물 모양이 그게 좀 아쉬워요 미션을 깨기 위해서 너무 하는 거 같아서 물론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샌드박스는 조금 다르겠죠 샌드박스는 아마도 이런 거 올리려고 올리는 게 있겠죠 4탄 보다 이게 5탄이 조금 이런 미션이 좀 심한 거 같아요 그래도 뭐 지워주면 나쁜 건 없으니까 음식물 다양성 음식물도 슬슬 하나 더 건설해 줘야 될 거 같네 주거지 37 만족도 높은 편입니다 오닥 33 오닥 시설 좀 지어줘야 겠습니다 연합군 동맹합시다 연합군 동맹합시다 연합군 동맹합시다 아 주축군 주축군이지 큰일 날 뻔했네 연합군 현재 차갑네요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또 왜 차가워 금주법 시행 좀 밀거래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주축군 초대했고 아이고 아이고 연합군을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 자 과일 천개 수추라는 미션이 생겼고요 이쪽도 좀 밀리고 있죠 외길이라던가 이쪽 도로가 연결이 안 되나 오 어 연결되네요 이쪽도 도로줌 연합군을 칭송을 하고 연합군이랑 동맹합시다 중송 현재 42 주축군은 못하네요 주축군과의 황금 교육이 종료 그러면은 철 아 연합군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안 되고 이쪽 강 철 여기도 안 되고 보석류가 와 보석류가 비싸네요 14,000? 보석 농장을 지키는 해야겠다 아까 반짝이 그거 하면은 보석인데 다음엔 보석 해야겠네요 보석이 짭짤하구나 너무 이건 이젠 좀 돈을 벌어야 될 산업의 숫자를 해야 될 거니까 다음에는 반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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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보석 세공소 이런 거 반짝이 유술 연구 가격이 안나오네 얼만지 무주택자 26명 수출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팍 아까보다는 팍팍 흑자가 안나네 아까보다는 아까보다 돈 많이 벌었지 15,000달러 수출 자 매수 세관 해제됐죠 그 다음은 반짝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짝이 이걸 개발해야 보석연구소 보석공장 4,000달러 들어왔구요 은행도나 건설됐는데 은행이 무슨 효과가 있지 관리자는 재벌 재벌 해주고 은행관리자는 재벌 해주고 비자금 하는게 있네요 매달 국고의 일부를 스위스 은행 계좌에 빨아먹습니다 어 국고에 이자를 제공 안되는데 아 이자 수익이 있구나 여기 들어온 돈에 이자가 붙네요 오 괜찮은데 은행 하나 더 줄게요 이제 이걸 이제 이 빼먹기 빼먹기 개인기자로 빼먹기 하면요 이자를 안준대요 은행 하나 더 그럼 은행을 많이 줄수록 이자를 많이 주겠죠 자 괜찮은 광산이 황금광산이지 황금광산에 거물 광산과 유전시설 효율 10 증가 해줄게요 자 66만 이자율은 어느새 5% 됐습니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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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 더 들어왔고 국인 비행산업에 합류했다요 힝덴브로콜을 화제보험에 가급시키면 돈도 벌 수 있다는 지금 매각하면요 국고에 5만 달러가 들어오고요 주가선생님 다니면 1년 동안 국고 플러스 7만 5천 요건 보험가입을 하면은 이제 힌덴브로크가 이제 비행선인데요 이게 폭파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하면은 이제 37년 5년 있다가 15만 달러가 들어오는 거에요 좀 꺼림찍한가 봐 어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이건 사고를 이용해서 돈 버는 게 꺼림찍한 것 같아요 어떡할까 1년 또 1년 기다리면은 되는데 아 또 고민이네 아 제가 진짜 미래를 알고 있어도 이런거 고민될 것 같아요 비극을 이용해서 돈을 벌까 15만 달러 아 트로피컬 위해서라면 인민들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이걸 제가 막을 수 없잖아요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트로피커 인민들을 위해서 그냥 5년만 더 있다가 매장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정치가들이 다 그래요 대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해줬구요 운송사 관리자는 어? 뭐지? 아 귀금속 공장 해제 페널티브가 오버하네 오버 어 이제 거의 개발 다 해줬습니다 풀업 됐어요 연구를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걸 이제? 다 됐을걸? 왜 두 개라고 표시가 돼있지? 다 됐어요 풀업 됐고 세관 무역 수출 무역 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세관도 거의 접은 적이 없거든요 괜찮은 것 같고 모적 세공서를 아 이게 발전서가 필요하네요 텐션 trainer 소개해드 Sveriges 히히 쫓길 히히 수출 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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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짓고요. 미션 끝날게요. 여기다가 짓고요. 즉시건설이 14,000달러 발전소랑 규금속 공장만 짓고 이번에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출금하면 돼요. 100만달러 넘어갔어요. 미션이 다 깹니다. 이거 깨지면 아까우니까 규금속까지만 건설하고요. 해줄게요. 이것도 다음에 쓰이는 섬이니까 시간을 좀 드리더라도 개발해주는게 좋죠. 과외수출도 있고 미션 여덟건개 20 올려주네. 과외수출도 깨면은 이거 동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맹하면은 보상이 20이고 과외수출도 발전소 들어가고 있고 비금속공장만 딱 할게요. 비금속공장까지만 2만달러씩 수출하고 있어. 100만달러가 금방 벌리긴 하네요. 쓰지 않고 모아두면 층령 장학금제에서 층령 발표하고요. 대출부조금까지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입주가 좀 쉬우니까요. 요구가 아까 빈곤해서 파산으로 줄어들었죠. 요구 재산이. 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산한 사람도 아파트에 공중주택에 살 수 있어요. 좋은 세상이죠. 연구 다 해줬으니까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고요. 미션이 있는데 5천 수출 강철 5천 가격은 올리지 않을게요. 연합군 관계를 올리기 위해서 다음 미션은 주주군과 연합군 모두 조약조인 보상은 다음시대에 진행이 되네요. 다음시대로 갈 수가 있네요. 이 레벨에서 해야되나? 그럼 해야되나? 공격해 들어올텐데 잠깐만 이정도 병력이 될까? 어디 군이 몇 명이지? 연합군에 우선 되어서 보낼게요. 주축군이 공격 올텐데 연합군 동맹 연합군 동맹 네 됐어요 공격이 뭐죠? 탱크 탱크. 핸드 resembler 탱크 없나 이거 먼저 받을게요. 이제 막고 막으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탱크? 아무리 탱크라도. 잘못됐습니다. 두려움 으음 아멘 일단 깨자. 전액인출. 깼어요. 아아. 어 조심해야겠다. 탱크가 있어야겠네요. 보병 갖고 안되네. 설마 다음 미션으로 다시 그 섬에 들어갔을 때 설마 부대가 있진 않겠지. 자 다음 임무 해볼게요. 임무 전란. 카이베의 최대 규모의 군대를 구축하십시오. 이슬라로조.